서로 알아갈 필요도 없고 딱히 할 말도 없는데 왜 만나? 그럴 거면 그냥 헤어지자고 커피값 아까워 오빠 유미 알지? 걔네 헤어졌다? 아 그래? 걔네도 한 5년인가 만났는데 대박이지? 아 그래? 대박이네 뭐 맛있지? 그냥 아메리카노 시킨다? 어... 어 그래? 그래? 응? 어? 뭐야? 뭐가? 핸드폰 좀 그만 봐 나랑 할 얘기 없어? 무슨 얘기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오늘 뭐 했는지 우리 이따가 뭐 할지 오랜만에 만났잖아 우리 어차피 다 아는 얘긴데 뭐 근데 뭐 뭐 그냥 그만할까? 헤어져보자 뭘 그만해? 우리 헤어지자고 왜 또 그래? 서로 알아갈 필요도 없고 딱히 할 말도 없는데 왜 만나? 그럴 거면 그냥 헤어지자고 커피값 아까워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? 혼자 신나서 떠들고 혼자 뭐 할까 얘기하고 무슨 벽이랑 얘기하는 거 같아 야 아니 내가 미안해 왜 또 그래 솔직히 말해봐 나 질리지? 나 이제 안 좋아하지? 내가 맨날 괜찮다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거 같지? 이세희 너랑 만난 시간이 진짜 진짜 너무 후회해 야 말 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또 그러냐? 이제 또 그럴 일 없어 앉아 앉아봐 우리 너무 오래 만난다 이제 진짜 끝내잖아 헤어져 보자 이제 사랑 아니야 너와 나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없잖아 맨날 말로만 끝내자 말하면 뭐해 질질 끌지 말고 헤어지자 유지처